ㄴㄴ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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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아 안녕하세요 ASMR 입니다 오늘은 하리보 젤리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ㄴㄴㄴ 역시 하리보 맛있네요 ㄴ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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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리보 별명을 갖게 된거는 ㄴㄴ xico ㄴ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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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ㅁㅇ ㄴㄴ ㄴㄴ ㄳ ㅊ폴ㅆ 질겅 질겅! 식감이 좋아요 다음은 마카롱 젤리를 먹어볼게요 이것도 딱딱하네요 어? 폭신하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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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맛있는데 망고 맛이 강한 젤리에요 젤리는 다 마시죠 음..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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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박카스젤리를 먹어볼게요 제가 박카스도 좋아하는데 이 젤리도 당연히 맛있겠죠 몰캉몰캉하네요 진짜 박카스 맛이네요 맛있습니다 역시 박카스도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박